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관련 내용과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되는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외에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단문호 1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1부에서 지금 AI 최영진일까요? 인간 최영진일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동접자 유튜브 라이브 동접자가 갑자기 증폭을 했는데요. 이분이 나오면 증폭되어 있는 동접자가 조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장난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더 재밌는 슬라구시 퀴즈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오늘 문제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애청자분께 또 좋은 힌트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슬라구시 다시 한번 문제 드립니다. 자, 24절기 중 21번째 절기로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날입니다. 예전에는 이 날이 되면 한 해 농사회를 끝내고 콩을 삶아서 메주를 썼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그런 것 치고 제법 날씨가 따뜻하죠? 자, 그럼 오늘의 슬라구시 문제 다시 한번 드립니다. 1년 중에 가장 눈이 많이 내린다는 오늘 절기상 무슨 날일까요? 1번 대설, 2번 전설, 3번 최형진 AI설. 자, 정답하시는 분은 단번호 10번, 장문 100원에 1회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자, 팀장님. 네. 우리 애청자분께 또 슬라구시 좋은 힌트 주셔야죠. 네, 오늘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눈이 적게 오면 소설, 중간 정도 오면 중설, 많이 오면 이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다설 아닙니까, 그러면? 아, 그럴까요? 조금 오늘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힌트를 기대해봤는데. 네, 너무 쉬워서 제가 당황을 좀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좀 없었네요. 네, 네, 네. 대실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제가 서두에 양도세 기준이 변경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일은 12월 중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면 내일도 시행된다고 하던데요. 네, 원래 예정돼 있었던 것은 중순쯤까지 빨리 공포하되 중순쯤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좀 더 빠르게 시장에서의 혼선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통령 재가를 좀 더 빨리 해서 공포를 빨리 하겠다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주택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데 기준 금액이 올랐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결국 줄어든다는 뜻인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준 금액을 올려주기로 한 것이고요. 따라서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세금 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집을 판 금액이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양도세는 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내가 산 집이 한 8억이었는데 예를 좀 바꿔볼게요. 5년 전에 한 5억 주고 샀는데 이제 10억이 됐다. 그러면 세금이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9억 기준일 때는 약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12억으로 인상되게 되면 양도세가 0원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시가를 기준으로 비과세 해주는데 시가라면 이게 저 실거래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양도세에서 말하는 시가는 말 그대로 실제 거래되는 가격, 즉 실제 집을 판 금액을 말하고요. 실거래가하고는 별개로 기준 시가라고 하는 금액을 또 쓰기도 하는데요. 물건의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돈을 받고 팔았다면 실제 거래 금액이 확실한데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거래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때 사용하는 금액을 기준 시가라고 달리 표현을 하고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기준 시가를 우리가 개별 공시 시가 이렇게 부르는 금액인데 이건 이제 시가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실거래가가 12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기준 금액 자체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일주택자라고 한다면 12억 원을 넘는 집들도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하에서 금액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즉 양도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일주택의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식 때문인데요. 일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되면 이 기준 금액 이하일 때는 아까처럼 완전히 비과세, 즉 0원이 되는 거고요. 기준 금액이 넘는 경우에도 기준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구조인데 전체 양도차익 중에서 기존의 기준 9억일 때에는 9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냈다면 12억으로 인상되게 되니까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고 따라서 12억을 넘는 집들도 양도세가 같이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내 집이 13억이면 지금 현행대로면 9억 초과분, 4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냈는데 이제는 12억 초과분, 1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면 되니까 더 저렴해진 거네요, 부담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12억 원을 넘는 집들도 일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세금이 줄어드는 건데 그럼 얼마나 줄어들게 됩니까? 네, 집값과 차이 그리고 얼마나 벌었느냐에 따라서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이상 정도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구 북한산에 있는 아이파크 전용 8사제곱미터가 현재 시세가 12억 원 정도 하게 되거든요. 이걸 이제 한 2년 정도 전쯤, 19년 중순에 6억에 샀다면 6억 정도 차익이 발생을 한 거고 기존에 9억 기준일 때는 3,500만 원 정도를 양도세로 비과세를 받더라도 냈어야 되는데 기준이 12억으로 상향되게 되면 양도세가 제로가 되니까 한 3,500만 원도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수천만 원에서 1억 이상도 줄어들 수 있다면 상당히 좀 많이 줄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주택은 모두 이런 혜택이 적용되는 겁니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 금액 상향은 원칙적으로 일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일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런 혜택은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용되는 일주택 비과세 요건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우선 가족, 즉 같이 생활하면서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이루고 있는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가족 전체가 그 집 하나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를 한 집이어야 되고요.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구입한 집이라면 2년 보유 외에도 2년 이상 거주도 하셨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외에도 부동산 세금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단문호시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094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주제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의 상담도 저희가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주시길 바랍니다. 보유와 거주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12억으로 상향된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원래 처음 국회 개정안이 올라갔을 때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양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기준을 잡았다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이 공포되는 이후부터 바로 적용을 한다고 했었고요. 개정되는 법률은 오늘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관복에 제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바로 시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더 당기게 되면 이번 주 후반에서도 바로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정된 전으로 집을 파시는 분들이라면 공포일이 언제가 되는지도 꼭 좀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들어왔는데요. 6954번님. 저는 계약을 하면서 중도금을 12월 15일, 잔금을 내년 2월 25일로 했는데 집을 팔 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계약일인가요? 아니면 중도금이나 잔금일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집을 양도하는 날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집의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길과 잔금일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이 두 가지 날짜는 대출을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보통 같은 날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끔 서로 날짜가 다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길과 잔금일이 틀릴 경우에는 둘 중에서 더 빠른 날짜에 양도한 것으로 보니까 이 날짜가 시행일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계약금이나 중도금 날짜는 상관이 없고 잔금이나 소유권 이전 등길 중에서 빠른 날이 더 중요한데 지금 잔금이 내년이신 경우라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정답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보다도 아까 전에 힌트에 대한 답변들이 좀 오는데 구글사버님, 운전기사들은 눈이 싫어요 하셨고 2249번님, 매주 쓰는 날이라 눈이 많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없는 동심,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혹시 우리 팀장님은 눈 오는 날 어떠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저는 마음만은 동심이라 눈 오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눈이 오면 이동하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도 저는 주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9.180번님은 대단히 설레는 힌트였다고 대설 힌트를 이렇게 또 주셨네요. 네, 팀장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반성하고 있겠습니다. 2359번님, 제가 딱 지금 설명한 1주택 비과세 상황인데요. 그러면 집을 파는 것을 조금 늦추면 되는 건가요? 라고 또 질문하셨네요.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 비과세 보유와 거주 요건을 맞춰서 매각하시는 상황이라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법 시행일은 이달 중순 혹은 그거보다 좀 빨리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공무웨이 통과되고 나서 법령 공포일이 정확히 언제 되는지 확인하시고 매각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집 매매를 준비하고 계신 분은 이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날짜를 좀 공포일 이후로 당겨서 하기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미 계약을 하신 분들, 기사에도 얼마 전에 나섰는데 이미 계약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계약을 하셨던 당사자 간에 서로 양해가 가능하다면 날짜를 조금 늦추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690번님, 서울과 인천 2주택이었는데 한 채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집을 마저 팔 때는 최종 1주택 기준에 의해서 다시 처음부터 보유하고 거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이 되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순차로 매각을 하면서 최종 하나만 남게 된 경우에는 추가로 2년 이상 다시 보유하고 2년 이상 다시 거주를 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새로 채워야 된다고 강화를 했는데요. 다만 언제 어디서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거주 요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2주택을 정리하신 시점이 작년인지 올해 1월 1일 이후인지에 따라서도 조건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세무상담을 받고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6834번님, 1주택과 1분양권이 있는 상황에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역시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분양권을 취득한 시기에 따라서는 일시적 2주택이라고 보니까 흔히 표현하는 그 조건을 추가로 갖추지 않으면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어떻게 언제까지 매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담을 통해서 명확히 인지를 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번, 우물점 094번으로 부동산 세금 관련된 상담 고민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4723번님, 이번에 종부세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인 경우가 세금이 더 많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혹시 종부세가 잘못 계산된 건 아닌가 해서요? 라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인별로 소유자를 전국 합산,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전국적으로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채 이상의 주택, 그중에서도 조정 대상 지역에 두 채 이상을 가신 경우에는 종부세가 가장 크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5대5씩 2주택인 경우에 그리고 부부 각자가 100%씩 각각 한 채인 순서대로 종부세가 순차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 명의로 5대5씩 두 채인 경우에는 이 각자를 금액은 반으로 쪼개지지만 집의 수에 있어서는 두 채를 가진 것으로 보게 돼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게 맞고 이 경우에는 부부 각자가 100%씩 한 채씩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종부세가 당연히 더 많아지게 됩니다. 종부세가 당연히 많아진다. 5312번님, 지방 규제 지역의 1주택입니다. 비가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비가세를 받기 위한 1주택에 대한 비가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가 원칙이고요. 다만 규제 지역 정확하게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17년 8일에 측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라면 2년 이상 거주도 추가로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을 하셨다면 거주 없이도 2년 보유만으로 비가세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9372번님, 12억에 사서 20억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3년 보유했고요. 2년 거주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겠죠? 이번에 양도세 기준 상향되고 나면 세금이 얼마나 저렴해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3년 보유, 2년 거주를 하셨다고 한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요건에도 해당이 되시는 거고 비가세 요건도 갖춘 상태이시기 때문에 기준 금액 12억으로 인상된 이후에 장금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실 수만 매각을 하시게 된다면 기존보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소 몇 천만 원 정도가 더 줄어드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8353번님, 다주택자들도 양도세 혜택이 적용되는 부분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1주택에 대한 비가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간 내용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들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다만 그 다주택들을 일정 기간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최종 남은 한 채를 역시 추가로 2년 더 보유하고 2년 더 거주해서 비가세 요건을 갖춘 다음에 매각을 한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금물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역시 줄어드는 효과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좀 받게 되는 거군요, 그래도. 네, 최종적으로는 받게 되는데요. 다만 그전에 중과에 따른 세금을 다주택자는 먼저 내시고 앞에 거를 파셔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자, 3940번님, 10년 넘게 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가격도 9억 원이 넘지 않아서 양도세 비가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도 세무서에 꼭 신고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시면서 양도세 0원일 땐 신고 안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재미있게도 원칙적으로는 비가세로 양도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시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요. 다만 이 경우에 실무적으로는 비가세인 게 맞고 비가세 기준금액 지금 개정되게 되면 12억 이하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양도세가 0원이라고 한다면 신고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한 불이익이 별도로 없으니까 나올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나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으니까요. 비가세인 게 확실하면 신고 자체를 안 하시는 건 무방합니다. 네, 6587번님께서는 세금 좀 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같은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좀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23번님, 저희 가족이 지방으로 이사가게 되면서 동생에게 빌라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형제의 경우 비가세 낸다고 하던데 얼마나 되는 건가요? 저희가 살 때 2억 원대 후반에 샀는데 지금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럼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형제 간의 주택을 사업하는 경우에 형제이기 때문에 비가세되는 것은 아니고요. 돈을 받고 팔았고 역시 비가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자체로는 비가세가 가능합니다. 즉 2년 이상 고유나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춘 집을 팔 때는 양도 금액이 현행 기준으로 시가 9억, 개정대로라면 12억을 넘지 않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전액 비가세 될 수 있고요. 다만 형제지간에는 세법상 둘 사이를 특수관계자라고 해서 시세보다 좀 더 많이 낮게 팔거나 아니면 높게 팔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을 상호간에 중요한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양도할 때 너무 싸게 팔았다라고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시세대로 매각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9090번님,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상향 적용날까지 잔금 치르는 날을 일단 미루는 게 좋겠죠? 12억 약간 안 됩니다라고 하셨네요. 네, 그럼 12억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9억 기준일 때 매각이 일어나게 되면 양도세를 꽤 내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쪽의 양해를, 상대편의 양해를 좀 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날짜를 미루시는 것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질문들도 많이 좀 들어와서 좀 답하시기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참 세법, 특히 부동산 세법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애청자분들 이런 개정될 때나 좀 어려워하실 때 참고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보통 많은 경우에 국세청 세미래콜센터라고 해서 이제 126으로 전화를 거셔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는 워낙 많은 전화들을 좀 받으시고 또 이제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권장드리는 것은 국세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양도와 관련된 책자들이 있는데 이 책값이 앞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되게 저렴합니다. 2,500원 수준인데 거기에 양도세와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책으로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